당신은 아쉬리처럼 죽을 것 같애 하하하하, 저 흔들리네 아 어 어 아니 뭐야 이건 아 나 거짓같은 버그 여기만 오면 이 버그가 걸리는구만 잠깐 아 이 버그 때는 맞출 수 있으려나 아 이거 뭐야 이거 이거 뭐야 야 어 초고사양이 4K로 돌려서 그런가 여기 이 부분이 버그인 것 같네 흐흐흐 흐흐흐 아니 옛날 게임을 갖다가 여기서 탄 확보를 하고 이제 5다시로 간다 여기만 벗어나면 벗어나면 어 벗어나면 괜찮네 여기가 잘못된거야 저기 딱 저 공간이 프레임 드랍을 유발하는 뭔가 바이러스가 심어져 있는거야 오 좋아 이러면 20발이지 아 기가 막히네 여기서 또 여기서 또 살아나네 샷건이 제일 중요하거든 말입니다 이제 왔습니다 와우 추억의 게임 리츠 크로센카 고맙다 앞으로 내가 추억의 게임을 많이 해주겠어 디아블로 2하고 막 카우 잡고 막 뒤에 하나를 못 아우 이제 드디어 5다시 클락타워 아 추억의 게임을 알고 있구나 클락타워라니 클락타워라니 닌자 가야된? 어우 닌자 가야된 좀 지금 하면 진짜 못할걸? 아 뭐야 콜오버 두티 모던어페어 우리가 한때 많이 했던 게임들 선광탄 이정도면 꽤 되거든 그리고 저는 돈으로 밀어버릴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12만 8천원 얼마나 돈을 많이 모아왔냐 로켓 발작에 에? 스트로인저 필요없고요 아 성광 진짜 많이 모아왔거든요 돈으로 싹 다 밀어버린다나 그리고 스나탄이 정말 많네 정리 힘들어 아 야야야 대충 놔 대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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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놓고 샷건 탄은 25발 두툼 둘 둘 셋 둘 둘 셋 둘 셋 장전속도 장전속도 레벨이 레벨이 장전속도 이 정도만 아 너무 비싸다 이거 딱 이 정도만 하자 구두새라니 나중에 또 살 것도 있을 거 아냐 드디어 이제 오다시 1입니다 한 챕터만 남았지 말입니다. 아 챕터가 5개가 남은거지 근데 오다시가 되게 길어 생각보다 그가 일어났는데 일어나 일어났다 미끄럭 외국사 자랑... 애슐리를 집에 보내주는 게 어때? 겨우 내 피라미 부하 하나 죽인 것 가지고 자만심에 빠진 개인가? 세들러 니도 피라미야 고통의 철창 안에서 물음치게나 친구 아 여기서 버그를 이용하는 플레이가 있긴 있는데 말이죠 제가 좀 또 기억이 안 납니다 시도는 한번 해보겠는데요 정확한 위치 선정을 제가 잘 모릅니다 라이트 보고 달리라고? 좋아 이게 뜨고 안 뜨고 가 뭐 때문에 이런지 모르겠어 일단 되기는 되는 거거든 아예 차라리 아사리 이쪽으로 돌아보고 됐다 라이트 쪽으로 달려라 라이트 쪽으로 라이트 쪽 엎드려 라이트 나와 어? 이거 뚫어야 된다 어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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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왔어 됐어 허 헤헤헤헤헤헤헤헤헤 와 올라왔다 아 와 우아아아 와에 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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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됐어 아 concrete 아ツ까 아 BY dice 아 좋아 이어서 죽으면 나 끝나니 για 이 녀석아! 와아... 힘들었군... 아, 저 새끼... 와, 한 대 더 맞췄으면 처음도 다시 할 뻔했네 아, 여기가 아닌가 보네요 아, 여깁니까? 아, 여깁니까? 아니, 저 새끼는... 허허얼... 아니, 앞에다가 갑자기... 저걸 들이밀잖아, 저거를... 허허얼... 어... 어... 콜을... 야, 고맙다... 잠깐, 나... 이거 있지... 야, 쏴봐, 야, 쏴봐, 야, 쏴봐, 야! 야, 야! 아, 기봉이 새끼들 더러운 정기봉들 햇반이 5,000원이야, 근데? 여기가... 킁킁이가 나오는 그 곳인데... 그냥 가려다가 이게 지금 보여가지고 아... 아하... 진짜... 아니, 저게... 저거 하나 먹으려다가 딱 저만큼 피가 달았네 아니, 저 미친... 야, 차라리 날 죽여라! 다들 5,000원인 줄 알지 사실 만원인데... 기가 막히게 또 안 죽이고 이거를 쓰게 생겼네? 이거 하나 먹으려다가 하아... 어, 진짜 나쁜 새끼다... 어허어어~! 중ass 아죽 recollection 별것들이 다 있구만 진짜 무서운 곳이야 여긴 어 여보 아 가만히 있어야 아니 이런 안죽어 이 새끼가 안죽어 제발 죽여달라고 얘기해달라고 하게 될걸 도와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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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앳슬리 오 도와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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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길을 모른단 말입니다 음 감각으로 감각으로 찾는겁니다 감각으로 잠깐 아 말도 하지마 잠깐 내가 굳이 여기서 쏠 필요가 없지 저걸 맞춰버리면 되는데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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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어이 샹 열어 열어 바로마 하나 더 먹어라 설마 또 나오겠냐 응 좋아 아까 저 방에 분명히 뭔가 있었을 거야 왜 방이 있겠어 오 좋아 근데 스나를 잘 안 쏜단 말이지 상점 수류탄이 여기 한 게 있었던 거 같은데 누구지 100원 쟈밤 100원 있는걸? 참 오랜만에 가스 한 4, 5년만에 오는 것 같다 조화소 2탄 와, 카메라 각도 봐 오, 킁킁이 드디어 킁킁이가 나왔다란 말인가? 우주 동작 동작 어, 어쨌든 우연히 됐어 메모 좋아 키를 얻었다 킹킹이군 나오면 안 따라오겠지 엄마야 깜짝이야 이 새끼는 어때 빨리 키를 넣어 오오 좁아 무엇이지 아 이건가 좋아 이제 나가기만 하면 저거 아마 킹킹이를 잡을 수 있는 그 부품 중에 한 개일 겁니다 아 근데 뭘 버려야 될지 모르겠네 가만있어 일단 다섯 발 버리고 이거는 먹고 그럼 두 칸이 비잖아 여기다 일단 혹시 모르니까 넣어놔 됐어 약초를 합치긴 너무 아깝잖아 이걸로 그냥 잡고 갈까 어 잡고 가는게 더 빠르겠지 물론 이제 대기를 타도 어어어 어어어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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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regg feather 아 peu 그 으아아어우 으아 샷건 준비 샷건 준비 캬아 아 아.. 조합이구나 이건가? 이게 아냐.. 뭔가 하나 더 있어야 돼 조와 섬광탄 이걸 버리자 총 따윈 필요 없어 엔딩 얼마 안 남았습니다 필요 없다 아니 새끼들은 시원하게 뚝배야 깨지는군 시끄러워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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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어쩐지 가까이에서 들리는 것 같더라 어? 카드키가 카드키 어딨어? 카드키 누가 카드키를 들고 있지? 아마 저기 있나봐 누가 들고 있나봐 카드키를 도와주세요 야 카드키네라 이 새끼들아 아우 아우 고맙다 어쨌든 밑으로 내려왔어 여긴가 카드키가 있는 곳이 이놈이 들고 있군 이놈이 들고 있군 아 이거 패드 아 나 이 새끼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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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에 있냐 하나가 아 등에 있네 저걸 어떻게 맞추지 저걸 어떻게 맞추지 아우 아이 새끼 아아아아 차라리 죽이지 그러냐 차라리 죽였지 그러냐 차라리 죽였지 그러냐 이렇게 사는 바야 죽이지 그러냐 아 와 살려도 이렇게 살았어 차라리 죽으면 아 아낄거라도 좀 있지 제게 제게 모든걸 다 날렸다 이젠 있는게 없는데 그나마 이거 조합해서 쓸 수 있지 뭐지 아냐 이거 지금 먹는거 보다 이걸로 피를 많이 채우고 어 아이씨 이걸 지금 보게 되다니 아 안타깝네 뭐 어쨌든 구했으니까 그리고 그리고 성광종립 가자 어디지 어 어 어 어 어 어 미치 아이 젠장 진짜 거짓같네 차라리 잘됐어 와 두개 저기 쏙 빠져들어가가지고 오우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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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의 마음이 없냐? 너의 눈에 빠져나올 수 없을 것 같으면 좋겠구나 너... 이게 뭐야? 자, 가자 여기서 조금 더 문제가 생기는 게 있구만 아 안돼 시간을 잘 끌어야 된다 니가 잘해야 된다 빨리 빨리 밀어 빨리 밀어 두 마리라니